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 이 정도면 착각도 심각한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엄청난 쓴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재산을 10억씩이나 가지고 있는 남친이 자기랑 결혼이 꼭 하고 싶으면 반드시 돈 1억을 들고 오래요. 이게 말이 돼요? 어 말도 안 돼. 너 얼른 꺼지래. 끌 끌 끌 끌 끌 원제 결혼할 거면 돈 1억을 가져오라는 남친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기랑 결혼할 거면 돈 1억을 무조건 가져오라는데 이거를 어쩌면 좋을지 몰라 여기다 글 써봐요.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들 지금 2년 조금 넘게 만났고 당연히 둘 다 결혼 생각 중이에요. 일단 저 32살이고 직업은 교사입니다. 그동안 모은 돈 한 3,500이고요 연봉은 4,500이에요. 물론 새 전 부모님 노후 완벽한 건 아닌데 적게나마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이고 자가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매매가가 한 2억 1천데요. 대출이 1억 5천이지만. 그리고 저희 엄마 가정주부고요. 아버지는 개인 택시 기사인데 올 수익 최소 200 이상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개인 택시 면허를 팔면 돈 1억은 넘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남친 나이 34살이고 직업은 회사원 모아둔 돈은 2억이고 또 부모님이 사준 BMW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억 넘어가겠죠. 그리고 부모님 지원 서울 자가 아파트인데 현재 매매가 10억이고 대출은 2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연봉 8천 이상입니다. 이제 아파트 대출 빼면 한 8억 가까이 되고 또 모은 돈이 2억이라니까 대충 10억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 노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가 아파트 지금 시세 18억 넘어요. 대출은 없고요. 어머님은 가정주부고 아버님은 큰 사업을 하는데 100% 본인 소유고요. 뭐 딱히 특별한 대출은 없는 걸로 알아요. 잘 굴러가는 거죠 회사가. 저는 지금 7년차 교사인데 4년차 때까지는 저희 부모님들 도와드리느라 돈을 딱히 못 모았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모든 걸 오픈했는데 앞으로 2년 뒤에 결혼할 거고 그때까지 부모님 지원을 받아오든 은행 대출을 받아오든 무조건 1억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가 1억을 벌어와라가 아니고 대출을 껴도 좋으니까 어쨌든 만들어 놓아라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6,500만 원을 더 가져와라는 이 남친의 요구가 이게 정말 정상이냐고요. 어차피 빌리든 뭐든 다 내 책임인데 너무 답답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한숨만 쉬고 계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금 갚느라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당연히 안 되거든요. 1억 5천인데 대출이. 제가 이 결혼을 굳이 꼭 해야 될까요? 댓글 부탁드려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어림도 없죠.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헤어지세요. 특히 마지막에 굳이 이 결혼을 제가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기엔 네가 처져도 너무 오지게 처지는 조건인데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가 결혼해준다? 이런 마인드라니 진짜 같은 여잔데도 아예 꼴도 보기 싫다. 어우 어쩜 좋아? 댓글 그러게 굳이라는 표현은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한테 직접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구색을 맞추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냐? 어? 이거 아니야. 이런 고민은 남자가 하는 게 맞는 거죠. 남자 집, 남자 부모 집, 그 매매가까지 싸그리다 조회해가면서 음침하게 거기다 노후가 안 된 부모까지 달고 맨몸뚱이 하나로 상향운을 꿈꾸는 여자가 감히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 이게 2번? 어? 마지막 질문은 뭐니? 너 정말 미친 거니? 네가 이 결혼을 굳이 해야 될까요? 가 아니라 네 남친이 대출까지 허용한 1억도 준비 안 되는 너 같은 여자랑 굳이 결혼해야 될까요? 이게 맞는 거 몰라서 이래? 아니 비비는 것도 어느 정도 차이라야지 정신 차려라. 3번? 아니 그래서 네 남친의 요구가 비정상이라는 그 근거는 뭔가요? 아니 대출을 껴서 와도 오케이 일하는 건데 네 연봉 4,500이면 지금 들고 있는 거 3,500 빼고 나머지 6,500에 이거 금방 갚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남친도 자기 집에다 이 결혼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은 줘야지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주제에 진짜 정신 나간 거야? 그래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면 네 기준으로 상식적인 그러니까 다른 남자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대출을 껴서라도 만들어 오라 이거는 그냥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여달라는 의중으로 보이는데 겨우 그 정도도 하기 싫다면 그냥 헤어져야지 안 그래? 넌 희망이 없어 4번? 아니 도대체가 그래 네 남친 재산이야 그렇다 쳐도 남친 부모님 재산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 매매가를 5번? 와 남자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양보를 해주는데 뭐? 네가 결혼을 고민한다고 처군이가 없네 남자 자산 대비 대출까지 포함해서 1억이면 이거는 그냥 맨몸으로 와라 이 수준인데 이걸 곰... 미친 거야? 두번째 사연 이것도 꼴 때립니다 원제 식권증으로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원래도 제가 식권증이 좀 있는 사람이긴 했는데 요즘은요 그걸 아득히 넘어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글 써봐요 혹시 몸에 어디 나쁜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 밥만 먹었다 하면 피곤하지도 않은데도 자꾸만 눈이 감겨요 문제는 제가 영업직이라 운전을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고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점심 먹고 운전하다가 또 식권증이 와서 졸았고 그때 갓길에 주차된 남의 차 뒷문을 오지게 막아버렸습니다 자꾸 졸려가지고 항상 커피 믹스를 텀블러에 왕창 넣어서 쭉쭉 마시고 다니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 당시 차 안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대인 피해는 없었다는 건데 하지만 사고 자체는 오지게 컸고 좀 뒤에서 막았지만 진짜 심하게 막아가지고 그냥 전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렌터도 자기 차보다 훨씬 높은 급으로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제 나름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발 졸음 운전 조심하라고 그거 그냥 살인마나 다름없다고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아니 진짜 억울해요 제가요 평소엔 전혀 안 졸리거든요 그냥 밥만 먹으면 이렇게 돼요 이런 제 말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시면 조언 좀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야 이 망할 옆에 내야 병원을 가라 병원을 아니 병원은 뭐 뒤진 다음에 부활하러 가는 곳이요 니가 예수냐 2번 이거는 식권증이 아니라 100% 혈당 스파이크 당뇨입니다 당뇨요 병원 가세요 3번 보니까 당뇨 같은데 여기다 묻지 말고 병원부터 가세요 뭐합니까 아니 그리고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면 밥 먹고 운전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뭐예요 4번 그 정도로 심각하면 운전하기 전에 아예 먹지를 마세요 와 이거 진짜 위험한 사람이네 그 차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대요 남편 말이 맞아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면 졸린 거 뻔히 알아서 이건 그냥 예비 살인자지 병원 가세요 병원 얼른 5번 조언? 무슨 조언? 뭐 미리 명복이라도 빌어줄까? 어? 6번 아니 저기요 님아 당장 차 팔고 운전 잡고 병원에 가서 이유를 찾아요 그렇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정상적인 몸이 아닌 거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면서 도대체 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뭐 예비 살인마? 이 말이 듣고 싶어요? 해줄까? 7번 보니까 이 아줌마 끝까지 병원 안 가고 버티고 버티다가 다음에는 사람 쳐놓고 태평하게 글 쓰고 있을 것 같은데 8번 아니 아줌마 죽을 거면 너 혼자 죽든가 도대체 이게 뭔 개짓거리래요 뭐예요? 두 사연 모두 답답합니다 첫 번째 사연 남친은 그렇죠 이미 돈을 초월한 것 같거든요 자기 부모님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구색을 좀 맞추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의 성의 노력을 해라 그 태도를 보는 것 같은데 저 승리는 아마 글린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야 이거는 답이 없다 아니 당뇨든 뭐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중요한 건 이거죠 자기가 밥을 먹고 운전하면 진짜 자기도 모르게 확 가버리는 걸 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론 병원을 바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밥을 굶어야지 그걸 알면은 운전을 해야 되면은 밥을 굶든가 해야지 이거는 이야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